우주야 또? 아 이거 뭐야 여기로 가면 요리랑은 뭔가 뒤질 줄 알았는데 안 이거는 세 끝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으으 먹어야 돼 나이스 어 뭐야 내가 뜬금없이 날승했어 그 도전가지 예스 헐 리 노우 나이스 하 안죽는게 이상하다 생각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